이집트다흡 안녕 안녕 저는 여전히 이집트다흡에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긴 한데 종교 문화적으로 이슬람 문화권이라서 크리스마스를 따로 챙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이 근처에는 다이빙스쿨에서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산타 복장을 입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바닷속을 청소하는 그런 이벤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풍경이라니 이집트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잘 어울려요 크리스마스 이건 콧물 아닌가요? 여기가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산타 맨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다이빙 자체도 즐기지만 바다의 환경보호 이런 거에도 많이 실천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바닷속에 있는 각종 쓰레기를 줍고 좀 청소를 하는 바다를 좀 깨끗이 만드는 약간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연 보호 이런 목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막 우왕좌왕 하다가 산호 같은 거 발로 차고 물고기를 발로 차고 이러면 안 되고 산호나 물고기를 다치지 않게 좀 조심해서 좀 쓰레기들을 줍고 오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호 지금 쓰레기가 줍고 왔는데 저는 카메라에 방수하우징이 없어가지고 카메라 못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이거 안에서 찍은 분량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암튼 다들 올 한 해 다들 고생 많으셨고 2024년도 다들 사시는 일 다 잘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처 식당에 양갈비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스쿠버존 바로 옆에 있는 양갈비집인데 여기 엄청 맛있거든요 알맛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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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굴 요일까? 뭐캔아 택비 요일까? 요렇게 바로 숯불에 구하다가 먹는 시스템 예스 잘 불어져 따봉 베리굿 따봉 베리굿 하와이 하이 살랑 여기는 이렇게 빵이랑 샐러드랑 고무스 라고 해서 이거 뭐 콩 갈아서 만든 소스 같은 건데 그리고 빵 찍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빵 양갈비 양갈비 여기 전에 몇 번 와서 먹어봤는데 여기 맛있더라구요 몽골이랑 카자흐스탄에서 양고기는 엄청 많이 먹었었는데 거기서는 그래서 잡내가 조금씩 있었거든요 여기 양고기는 잡내가 하나도 없고 엄청 맛있습니다 음 진짜 집내에 별로 없네요 여기 밥이 이렇게 있고 왼쪽에 한 마리 오른쪽에 한 마리 있습니다 다 먹으면 이렇게 뼈가 이렇게 지면은 이렇게 먹습니다 얘네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하나를 더 이렇게 주면 됩니다 사이좋게 나눠먹어 먹어 또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고양이한테 사람들 먹는거 주면 안 된다 뭐 들빠날날끼리 이렇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 동네 문화입니다 여기 현지인들도 다 이렇게 하더라구요 보니까 고양이들이랑 강아지들이랑 밥 같이 먹고 그러니까 이런게 이 동네 스타일입니다 원래 수고한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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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암튼 이렇게 오늘 크리스마스 기념 바바 청소다이빙 무사히 마치고 밥 잘 먹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암튼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모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첫번째 게임 윤은 앞으로도 같은번째 게임 가장